3, 4, 3 그냥 공능적으로 해봐 아 얘 귀여워 느낌 야 니트도 이렇게 벼아리 같은 거 입고 하잖아 그니까 야 아니 이런 거 지나 어 괜찮은데? 뭐 해야 니들? 다운다 뭐하자는데 어 어 조심해 얼굴이 왜 여기지 괜찮아 괜찮아 얼굴이 왜 여기 응 반대 치고 쳐줘 이거 뭔가 네가 뒤에 있는데 이렇게 치면 네가 맞을 수도 있어 응 잡으면 가서 잡았다 탁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돼 너가 원래 몸에서 여기 있잖아 응 여기서 잡았다 응 네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쳤잖아 쳤지? 치고 나서 그 손으로 그러나서 단호를 딱 어 그렇게 잡으면서 뒤로 그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단호 보호하고 단호 위치도 네가 조정해준 네 소리 어 어 어 어 누가 신성한 학교에서 러브러브파이프를 얻은거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가까지 걸쳤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탑잇 하하하하 여기 다 돌아있어 네 다 돌아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고독하고 룬니의 신기를 건드렸으니까 대가를 칠 준비가 됐겠지? 응? 하하하하 내가 주면 괜찮은데 어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넌 내가 뭘 얘기하고 있어? 어 뭘 안 쉬겠지만 초 2, 초 3때 제가 도예반이었어요. 그래서 집에 직접 만든 도자기 컵이다. 이게 뭔가 창고 두제공에 있을 텐데 못 써요. 손잡이가 없구나. 다 쓸 수 있어. 쓸 수 있어. 못 써. 할 수 있어, 타면. 쏠 수 있어. 딱 이렇게 파이팅. 손들고 있습니다. 빗이 사는 게 폭미. 비밀 아래서의 백경이 우리 나로 괴롭히지 마. 우리 나로 괴롭히지 마! 사부야, 이 여면 어떡해. 너무 잘 뽑아야 돼. 너무 잘 뽑아. 너무 잘 뽑아. 너무 잘 뽑아. 말할 수가 없어. 잘 뽑아. 나랑 한번 훔치고 있어. 지금 훔치고 있어. 훔치고 있어. 훔치고 있어. 훔치고 있어. 훔치고 있어. 한 번 봐봐. 무조건 높게. 자기만! 창작물도 망가지고 이 창작자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게 된거죠. 왜 그렇게 하셨어요? 훔치고 내려가. 하나, 넷. 펴. 한 번 봐봐. 오. 대박. 훔치고 있어. 된다. 오. 숙소. 부숴 거야. 부숴 거야. 부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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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 괜찮니? 그래, 안 되겠다. 너 여기 뒤에 앉아서 좀 쉬어. 아니, 아니요. 정말 괜찮은데 이거 심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. 오케이, 볼게요. 이렇게 예쁜 방안을 선물해 주세요. 그리고 내 소원을 기억해 주세요. 확인하지 마. 아주 잘 되셨어. 나, 확실하게.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안 잊어. 나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안 잊어. 앉아, 앉아버릴게. 나 이 순간을 절대 안 잊어버릴게. 평생 기억하자. 뭔가 이게 마지막 방안을 해 온 것 같아. 넌 지금 미리 눈치는 방안을 해. 단호 좀 나가 있어. 너도 하고 와, 놀고 와. 너도 따라 보자. 바르라. 서비아, 놀리지 마. 단호 명치 맞추고 단호 올리고. 나를 둥근ура우. 너 이렇게 해서 쉬고 affirming. 너 몇번? 하나가 일어버릴게. 하나, 둘, 셋, 넌. 둘, 셋, 넌. 둘, 셋. 그리고 셋, 넌. 둘, 셋.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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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기본 페이지를 올려주시는데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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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아직 일어나면 아래서 더 줄게요 야, 어, 한번 전체 할게요. 네. 잘했어. 잘했어. 네, 그, 이제는 오늘 살펴보는 거야. 다시 고마웠으면 좋겠는데. 고마워.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밤하늘을 선물해줘서. 내 소원을 기억해줘서. 칼, 오케! 알게여. 네. 스탠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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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